아니 원래 최근에 2대2 계속 다 이기다가 요새 2대2 밸런스는 존나 빡싱이 져서 어제 오늘 존나 져가지고 아 강무가 좀 2대2 쳐야겠다 했는데 아 다행히 어제 그 스타즐라인님 상대로 그래도 이제 막셋 이겨서 다행이었다 아니 왜냐면 우리편에 2티어 적을 주고 상대편에 2티어 대가리급 2명 먹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뭔얘기겠어 아 잠은 다 깼다 이거 커피 한잔 깨는게 어 이거 시비가 턱 쓰면 잘어주네 아 이런식 러더프인 것 같은데 강세형님이 좀 돌려서 폭스 풀어보 좀 털어줄 수 있나 아 이거 바이넬스는 근데 어제 솔라형 같은편에 경준님 있었어? 어제 뭐 넥슨 간부 그 형이 계속 뭐 경준님 8티어 있는데 뭐 중독 뭐 뭐라면서 쐬는데 스쿵 인형 탈투 아 탈투 린 헐프 되나? 아 헐프 나도 오 연예인이 잘하네 오더 없었는데 딜을 가서 헤드 털고 있네 3티어 되겠는데? 빌드 모르는 3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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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티어 될 것 같은데 잘한다 잘하시는데? 호나불리하는 방이라 호란씨를 좀 하고 아 포장으로 포장으로 주문을 하고 포장으로 주문을 하고 이 게임 어때? 김찌찌개 킹 뭘로 먹을까? 나 비지로 먹으나 몰라먹었다 안 먹어봐도 비지를 한번 투애처리가 커졌는데 탈이 난다고 뭐 시키라고? 비지찌개 먹자는거 아니야? 17500원짜리 20% 할인쿠폰받고 포장하리다면 자동삼창 할인돼 아이템 고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할인은... 포장은 할인이 안되네 아, 할인은... 포장은 할인이 안되네 아, 나 못봤다. 뭐하냐 아, 이거 레이스 안 죽었으면... 아, 할인은... 아, 이거 레이스 안 죽었으면... 아, 이거 레이스 안 죽었으면... 생각했는데... 모르게 오바만에... 야, 아우스에 못 맞으시겠다 젞이 포장에 맞으시네요 스펙 아 오케이 오 아 근데 링 육으로 가야 돼요 2단계 ㅋㅋ 2위에 적당한 적으로 적당한 적으로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들입니다. 침묵을 잃어버리지 않으십시오. 다 잡긴 했는데 이 정도면 드라 더욱더 하긴 하고 이 정도면 드라 거의 다그리 놓은거 아니냐 ㄷㄷ 어우 여보씨가 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보씨 돈이 없는 것 같지 이거 아우 와iyah 공격되요 그래 Meng 스피를 제아할 수 있습니다. 제 wahr가? 스피를 제아할 수 있습니다. 이 헬스는 마쾌한 사람에게 양념이 전부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. 이 헬스는 다 쪼금을 용서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 헬스는 아니다. 이 헬스는 아니다. 이 헬스는 아니다. 이 헬스는 아니다. 히힛 아 이거 그 bj 명예인 연예인님의 예인이 아니라 애인이라고 써져있잖아 네 아 아 아 소지 좀 털어내줍니다 정확히 직접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 4라운드 침착 터뜨려! 어딜가를 피할 때 일단 적을뿐한 것을 까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. 대뜸이 lin서는 개미에서 펑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리에 앉아있습니다... dash으로 고급해 놓을 수 있습니다. 체력이 공격받는 것을 좋습니다. 계산을 없未 test. 빈 바다와니 명령을 찾아봅니다. 상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미에서 섹시키고 잠시에 지적을 구입합니다. 이낙연이 물을 부족합니다. 신의 용도는 υ공도로 벽이 없으니까 빈 바다에서 밖으로 정책을 구입합니다. 이제 병원을 호흡하지 못합니다. 다시款게 미션고anz Cannot 음 풍무대 아.. 누워있나? ㄹㄹㄹㅇ 여행을 옮기고 여행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옮기고 하지만 여행을 옮기고 여행을 옮기고 여행을 옮기고 이동! 히히히! 적들 해줘 적들 해줘 적들 해줘 스틱이 돈이 없고요 해줘 육세 할 수 없죠 집중 이제 제 자, 도움말씨라. 말이세요. 말이세요. 제 만족을 그셨군요. 호흡수 지어버린다요. 제 만족을 그셨군요. 원진의 아웃사이다! います! 제가 잘했다고요. 마지막으로 반죽을 한다고요. 이 두 가지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여. 이 두 가지여. 전주가 안 되죠. 이거 이기나? 이걸 이긴다고? 이거 이겼네? 처음부터 부신함이 있나요? 이거 아니야? 와우 프란타스틱 존나 불리는데 손 느리고 쉬는 종족은 토스죠 와우 이게 레이스인데 패드의 앞마당목은 투앤문탈이라지 스컬즈의 레이스 죽어서 진짜 못이긴 게임 어우 존나 힘드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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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